신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자 이번 한주 개인투자 분들의 매매 어떠셨을까요? 일단 지수가 좋은 것 대비해서 내 종목은 안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승장은 일반적인 상승장이랑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상승장에서는 반드시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주도주가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고 그 주도주의 주변주가 따라서 올라가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승장의 패턴이에요 최근 상승장은 조금 달라요 지수가 올라가도 하락하는 종목이 많고요 뭔가 주도주로 부상하려고 했다가도 꺾이고 다른 종목이 또 치고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종목이 꺾이고 또 다른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죠 주도주 없는 순환매 장세 그게 지금의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시장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 바로 종목입니다 결국 주식투자는 기업을 사는 거예요 기업의 지분을 사는 거예요 기업이 좋다면 올라가겠죠 안 좋다면 안 가겠죠 지금 순환매 장세에서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안 간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종목이 분석이 제대로 된 종목이라면 수급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내도 필요해요 하지만 내가 종목을 잘 선별했다는 가정 하에서겠죠 종목을 매수하실 때 최대한 신중하게 실적과 모멘텀들을 보시면서 체크하셔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니까요 종목 분석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시황적으로 주목해 볼 부분 뭐 있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황적으로 제가 3개의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수출입 실적 추이입니다 한국은 어떤 국가죠?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입니다 수출이 전체 GDP의 70%를 차지하는 국가라는 말이죠 이 말은 수출이 잘 되면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죠 수출이 안 되면 나빠진다는 거죠 최근에 수출 추이를 보면 어때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최근에 수출입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수출 부분에 있어서 올해 전년동기 대비해서 14.1% 정도 수출이 개선되는 모습 나타났고요 2021년에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33.3% 개선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지금 수출 지표가 이제 막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올해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리고 지금 7월까지 지속적으로 수출 개선이 나타나고 있어요 국내 증시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국내 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이닉스, LG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 다 수출주예요 수출이 잘 돼야 실적도 좋고 주가도 올라가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일단 어때요 실적은?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현재 개선되고 있는 이런 수출 추세가 꺾이는 날이 온다면 어때요? 그때는 주의하셔야죠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도 하향 조정될 거고 주가도 차익실험 매물로 인해서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볼 때 반드시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수출 지표예요 지금까지는 어때요? 괜찮아요 앞으로는요? 모르죠? 앞으로 나오는 수출 지표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 추이입니다 제가 시황에서 환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려요 왜? 수출에도 환율은 중요하고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도 환율은 중요하고 환율 자체가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항상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이 검은선 아래에 환율이 있어야 안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보시면 검은선 위로 환율이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어때요? 시장이 출렁거렸죠 물론 주 후반에는 다시 회복하기를 했지만 출렁거렸단 말이에요 이 원달러 환율이 1150원까지 다음 주에 뚫고 나간다 반드시 외국인 매물 나옵니다 외국인 매물이 나오면 어때요? 시장은 하락하겠죠 시장이 상승 추세를 보일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올라간 적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어요 환율은 강세도 약세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뭐다? 안정이에요 안정 지금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안정이 안 됐어요 1150원 밑에서 변동성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시장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원달러 환율 추이가 안정이 돼야 시장이 지금의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셔야겠죠 마지막으로는 제가 ETF를 준비했는데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번 주에 2차전지주가 굉장히 강했어요 주봉 차트로 볼 때 고점을 이제 한 3월 달 정도 한번 기록했고 출렁출렁였지만 다시 한번 7월 들어서 상승 추세를 올려 치면서 어때요? 지금 정고첨 저항 때까지 뚫어내려는 그런 시도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 차트를 가지고 온 이유는 2차전지 관련주를 다시 볼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제 널리 알려진 2차전지 관련주 예를 들면 삼성 SDI, 첨보라든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고점을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위에서 따라잡는 매매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2차전지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겠죠 그리고 2차전지의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4대 소재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각각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런 것들이 2차전지 관련주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수박 겉핥기입니다 2차전지 소재 내에서 양극재 업체네, 전해질 업체네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보셔야 그리고 2차전지 소재도 똑같은 성장률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양극재, 음극재, 뭐가 더 성장률이 높은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죠 뭐가 더 마진이 높은가 이런 부분도 꼼꼼히 분석을 하셔야겠죠 머리 아프죠 하지만 공부하셔야 또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저점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서 투자의 힌트를 좀 찾아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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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